나이 생각하지 않고 그냥 같이 어울려 지내면은 문제 없을 것 같습니다. 아니에요? 그냥 열심히 술 마시고요. 지금부터 너무 빡세게 있다 보니까 그 점이 힘들 수도 있어요. 그래서 본인 잘 챙기세요. 많이 먹고 많이 자고 들어오세요. 꼭이요. 볶으면 빠지는 거. 본약 젤리라도 드시고. 선생님들 하시는 말씀에 정말 틀린 거 하나 없고. 사소한 것들이라도 다 새겨드리시면 언젠가는 도움이 될 겁니다. 6개월 정말 짧습니다. 배울 수 있는 거 확실하게 배워야 됩니다. 한 수업 한 수업 다 녹음하실 수 있으면 녹음하시고요. 진짜 후회 안 합니다. 녹음 못 했으면 공기들과 친하게 지내세요. 서로 공유할 수 있는 분위기 만들면 그조차도 좋습니다. 이거 꿀팁입니다. 끝. 예쁘게 나올 거야. 예쁘게 나올 거야. 전도사인데 어떡해. 얼굴만 봐도 전도해. 솔직히 저는 많이 이해 안 됐습니다. 왜 놀라시는지. 왜 또 좋은 거야. 그냥 바다. 왜냐면 그 날은 더 좋은 거야. 그건 좀 더 좋은 거야. 왜 또 좋은 거야.